넌현동의 3분의 1은 다 내 땅이야. 3분의 1은 형 다 내 땅이야. 내가 인대를 다 갖고 있어, 여기. 아, 역시. 한 2개월째 방송 안 나갔는데 계속 밀고 있는 컨셉이야. 끝난 다음에 업무 시대에 하나씩 준다고 그러고. 이 세월 컨셉을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대보여서 만족을 못 하시고. 대보호까지도 많았어. 대보호. 여기 박예장. 박예장 빌라예요. 이 집은 누구 집인데, 이 집은? 이 큰 집은. 김 회장. 여기 밑에 보이는 빌라 있죠? 다 내가 쓰는 거예요. 1월달에는 1동에 살고, 2월달에는 2동에 살고. 우리 마드랑 꼭대기에 있고. 달만두 바꾸고 가면서. 강아지는 저쪽에 있고. 통으로 다 쓰고 있어요. 저희에도 군부대가 있어요. 군부대가 있어요. 나 처음 듣는데. 나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뻥했지, 형님. 여기, 여기, 여기. 원래 허락이 안 됐는데. 허락이 안 됐는데 내가. 몸이 좀 앞에서 개방했지. 여기가 아무나 못 앉았어. 여기 나 외에는 못 앉았다니까. 학동공원이 원래 없었던 거야. 최근에 생겼네. 내가 이사오면서. 형님 때문에 생긴 거야. 나 때문에 씌워준 거야. 학동공원도 경기 형이 때문에. 내가 이사올 때. 사형이 너무 이상해서. 아니, 이거 아니에요. 학동공원도 원래 없는 건데 남은 한 그릇에 졌어요. 이거 남은. 형님, 2020년도부터 논현동이 경기동으로 이렇게 지명이 바뀐다는 거는. 뭐, 그건 이미 정부하고 합의를 본 거야. 왜 웃으시냐고요. 갑자기 재미난 이야기 생각이 났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논현동이 경기동으로 바뀐다니까. 이미 그게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 원래 근데 얘를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 근데 나 솔직하게 그레이한테 하나 딱 인간적으로 솔직한 질문인데. 네. 그렇게 잘생긴 얼굴로 인생 살아보면 어때? 나한테 물어봐야지. 궁금해, 솔직하게. 야, 나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형님 빠져, 이제. 어때, 너는 어때? 너무 궁금해. 너는 어때? 되게. 솔직하게 얘기해줘. 아니, 괜찮아. 이거 좀 편리한 게 많은 것 같아. 편리하다. 편리하다. 이런 참여. 그래도 그러니까 음악을 하는데 더 제 음악 이상으로 또 뭔가 더 잘 봐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관심을 주고. 그래도 이게 못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 이게 웬만하네, 이게. 내가 개그에서 또 플러스 알파가 있더라고. 아니, 가만히 두고 있어봐요. 그레이 얘기 두고 심지어. 사람들이 꼬 꼬 approach. 〔〔〔〕